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요. 그럼 저는 이만 막 살 거야 막 살 거야 막 살 거야 구독, 좋아요, 뿅! 여러분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화가 나고 해도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를 중국어로 하고 싶은데 막 절을 찾고 중을 찾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? 절? 중이 떠나? 왜? 이거는 미리 제가 사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.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라는 말은 어떠한 한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장소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.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고 있고 사직서를 품고 다니신다면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할게요. 자 시작 슬프다. 자 일단 여러분 어떤 대상이 되겠죠? 이 대상에 대해서 만족하다 불만족하다 라는 뜻이에요. 근데 또 이 그 한 장소에 만족하지 못하다 가 되겠죠?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오직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? 리카이 떠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그냥 떠나기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. 내가 갈게요. 내가 갈게. 아, 그리고 도AB일이 아니고요. 그냥 내프로가 콜사하는 거예요. 그냥 내프로가 참을까. 네, 좀 해볼까요. 네, 좀 해볼까요? 예, 이게 도AB일이 아니고요. 네, 진짜 다이가 없는데 가는거죠 결단력있게